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신과 민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선출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동훈 대표. 스스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했습니다. 저는 잘 안 참죠.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그때그때 어떤 정치 공방의 불씨를 계속 살려가서 그 온도를 높여가는 것보다 금투세 폐지 논의 같은 민생을 여야 정치의 전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선장 한동훈 호, 한동훈 호 출범 한 달. 두 분께서 주실 점수가 굉장히 극명하게 많이 차이 날 것 같은데 먼저 국민의힘 점수는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아니, 점수를 어떻게 저희가 스스로 매기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늘 선민 후사 이야기하는데 평가를 받는 것도 결국은 선민, 국민들의 평가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다만 지금 시점은 뭔가 좀 평가를 하기 이른 시점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지금 당선된 지 한 달이라고는 하지만 당 지도부가 완전히 꾸려진 것은 8월 5일이고 당직자 인선은 그 뒤에 한 8월 8일, 8월 12일경까지 계속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 보름 정도 된 것이기 때문에 학교로 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커녕 쪽지 시험을 받는 것 같고 한 볼 타이밍도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큰 요구였어요. 대통령실 변화 견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상병특검법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두 번째, 당을 변화시켜달라는 거예요. 당 변한 거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 가지고 친융계 의원들을 좀 설득해서 최상병특검이든 민심을 수용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는 그런 기류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세 번째, 친한조차도 4사람들로 일사불란하게 이야기를 사전에 조율해서 그 목소리를, 보이스를 좀 튜닝을 그러니까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최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 장동혁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야기가 다 굉장히 좀 다르게 나와요. 그게 똑같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당대표가 어떤 행위나 말을 하기가 좀 약간 제약받을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말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까들어가면 대통령 씨를 견인했으면 저는 A, 그다음에 당 체질 개선했으면 B, 그다음에 그 다음에 친융이나 친한의 어떤 기류를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기 때때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기류를 만들어놨다면 제가 C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다 못했기 때문에 C 마이너스에서 정쟁을 자제했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해 드리기 때문에 좀 올려서 C를 드린다고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정쟁은 자제했지만 대통령 씨와의 관계 개선, 이른바 수직적 당정 관계 개선이 김상일 토론가께서도 뽑은 제1평가 척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업적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아니,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퀨임한 이래로 당정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대두된 사안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었죠. 그런데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복권이 된 것이지만 당은 당대로 민심과 당심을 수렴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개진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사안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관한 부분이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쭉 보시면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당이 뭐가 변화했냐, 체질이 어떻게 변화했냐라고 하시는데 아니, 한 달 만에 변화될 거면 총선을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잘 보면 많은 변화가 있죠. 예를 들면 이번에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임명된 유희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때 유승민계로 평가를 받았던 분이고 또 사실 21대 국회 막판에 해병대원 특검법도 공개적으로 찬성표 던지겠다고 공언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새로 임명이 됐는데 그게 당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친윤계를 비롯해서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김경수 지사 복권 문제 때도 언론에 그게 알려졌기 때문에 비공개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 공개가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특검법 발의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당내 설득 작업을 거치고 있고 다만 그것을 일거수일투족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그것은 역시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쉬운 점 하나만 좀 덧붙여도 될까요? 죄송한데요.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연을 날리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죠? 바람이 필요하잖아요. 바람 불 때 연 날리는 겁니다. 전당대회에서 63%의 민심과 당심이 밀어줬을 때 조금이라도 당의 변화를 이끌어야지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는 타이밍을 점점 잃어갈 수 있다는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연을 날리려는 데 바람이 멈출 수가 있다. 한동훈 대표의 최대 과제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당내 장학력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 정체로 한 명이 얘기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게 익숙하실지 몰라도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천연하게 좁혀가는 과정이 진짜 좋으시고요. 저는 그 과정을 겪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그것이 좋은 정치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이견을 존중할 거고 제 답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관찰하게 노력하겠지만 상대의 말이 옳다면 얼마든지 설득당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정치하겠습니다. 김성현 변호사님, 한동훈 대표. 상대의 말이 옳다면 얼마든지 설득당할 용의가 있다. 이건 남의 말을 잘 듣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좋은 얘기 같은데요? 좋은 얘기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 중에서 더 가치를 많이 두고 제가 굉장히 지지했던 발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적이 먼저다, 수단은 나중이다. 이게 뭐냐, 당정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당정 관계가 뭐 때문에 중요한 겁니까? 올바른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당정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 목적을 먼저 이야기했을 때 저는 어, 한동훈 대표 대단하네 라고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전대 과정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지지 발언을 많이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 얘기만 듣는 거는 수단이죠. 그럼 그 목적을 위해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어, 절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지지가 모이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뭔가 눈치를 보고 쭈뼛쭈뼛하고 못 가고 있고 이런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어, 될까? 의구심과 실망 이 사이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 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송영훈 대변인, 용산 루치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저는 역시 그것도 매우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결국은 야권에서 한동훈 대표가 왜 빨리 가시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느냐라고 공격을 할 때 그 공격 포인트는 계속 해병대원 특검법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왜 빨리 10명 모아서 발의를 못하냐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시기도 하던데요. 저는 그 부분은 역시나 시간이 필요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특검법 같은 첨예한 사안은 의원들이 다 고유한 그 부분을 통해서 개개인의 소신과 어떤 정립되어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공개로 무기명 투표를 해도 이탈표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인들의 확고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찬성표 던지고 나온다고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0명을 모아서 급하게 발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럴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다른 의원이 10명밖에 없냐. 한 50여 명 모아서 발의를 하면 국민의힘이 반으로 나뉘었다. 100명 가까이 한 90여 명 모아서 발의하면 한동훈 대표로 따르지 않는 의원들이 아직도 두 자릿수나 된다. 즉 민주당이 어떤 프레임으로 공격을 해올지 알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걸 시간을 들여서 좀 거국적으로 당론을 모아서 발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반론을 좀 하는데요.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자나요. 한동훈 대표는 숲을 볼 줄 아는 줄 알고 박수를 쳤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얘기는 다 나무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했을 때 국민 지지가 모이면 민주당도 뻘쭘해지고 한동훈 대표는 10명이 됐든 민주당이 당신 다른 사람 10명뿐이 없어 이렇게 했든 결기 있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죠. 왜 그거를 그럼 민주당의 비판만의 바인딩이 돼서 그동안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해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민심이라고 생각했고 그거를 전대 동안 이야기해서 그게 가장 큰 이슈였고 그걸 인정받은 이슈라면 저는 그것을 관철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숲을 보는 모습이다, 큰 지도자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팀플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의도와 선의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밀어붙여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당이 질서가 깨지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또 그 당대표라고 하는 자리에 맞는 덕목이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스 드립니다. 그런 얘기는요, 그냥 너무 상황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 것까지도 차근차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그 얘기를 하면 자꾸 국민들은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니까요. 국민의힘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일급 체제가 그러니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시면 돼요. 민주당은 보시지 않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일급 체제가 확고하게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말 한마디가 곧 당론이 되고 법이 돼요. 아니, 비례대표제 결정할 때도 의원들이 결정을 못하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한테 위임하는 그런 비겁한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적어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 한 명 한 명 계속 밥 먹고 차 마셔가면서 설득을 하고 얘기를 충분히 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아니, 게임의 승부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결국은 1년 반,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 정치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를 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대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깁니다. 어떻게 잘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